중간재란 개념은 우선은 교재의 190페이지 개념을 읽어보시면 중간재란 최종물품 생산자가 최종물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자가 생산하고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중간 원지류를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간재 개념도로 하나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엔진 블럭이라고 해서 자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한국산이고 가격은 15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샤프트라고 되어 있고 가격은 50원, 요거는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 엔진 블럭과 샤프트를 결합해 가지고 지금 A기업에서 엔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만든 다음에 이 엔진을 기초로 다시 한번 제조를 합니다. 제조를 해가지고 지금 승용차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 제품은 승용차이고 가격은 승용차의 가격은 2만 불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하나씩 접근을 해보면 됩니다. 교재 191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재라는 건 뭐냐면 이 지금 도시파에서 이 엔진을 중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재가 왜 분야별 특례 기준으로 인정을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첫 번째 191페이지 표를 보시면 완성차 생산 시 엔진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엔진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면 A기업은 자동차의 원산지 판정 시 엔진의 가격 250불을 전체적으로 원산지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예요. 이제 승용차를 만드는 A기업 입장에서는 승용차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엔진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 생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매입할 수도 있겠죠. 매입할 수도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 엔진을 우선 매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매입해보면 이거를 이제 어떤 공급자로부터 매입을 했는데 지금 교재에서는 이 매입가가 250불이라는 거예요. 250불이고 이 공급한 자 엔진을 공급한 자가 A기업한테 이 엔진은 영내산입니다. 라고 서류로 확인서로 입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엔진을 단순하게 매입하면 이 엔진은 영내산이라고 이미 공급자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250불 만큼은 모두 원산지 제로비로 승용차 만들 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엔진을 매입을 안 하고 자가 생산했다고 가정을 하면 자가 생산했을 때는 엔진 블럭 150달러짜리 하나 샤프트 50불짜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엔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결과론 쪽으로 원산지 제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150불 밖에 없다는 거죠. 같은 엔진이 투입이 되는데 중간제 적용이 없으면 원산지 제로비가 150불로 떨어지고 비원산지 제로비는 50불하고 그 다음에 50불 나머지 차이가 250불이었는데 지금 제로비가 200불이니까 나머지 제조관저비나 기타 경비 같은 50불을 전부 다 부가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가 생산했을 때하고 조달했을 때에 결국은 부가가치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더 유리한 비율이. 그 내용이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부분은 중간제 규정의 취지는 중간 원재료를 영내의 다른 업체에서 조달하는 경우와 직접 생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거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입했을 때는 공급자가 영대산으로 인정을 해주면 250불 원산지 제로비가 우리가 자가 생산하면 150불 너무 차이가 극명하니까 중간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교재에서 190페이지, 191페이지의 내용인 거고요. 192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런데 중간제를 인정하는 협정에 대한 비교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아세안하고 인도협정 같은 경우에는 중간제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레,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페루, 이에프타, 이웃,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란다,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제를 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적용 범위 자가 생산품이냐 영내 생산품이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진짜 제품 최종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제조 기업이 중간제를 직접 제조한 것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고 영내 생산품은 영내에서 만들어진 거면 중간제로 어떤 것도 지정이 가능해라는 내용입니다. 즉 내가 매입한 것도 중간제로 적용이 가능해라는 내용인데 솔직히 크게 의미가 차이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매입할 때 원재료를 매입할 때 이 매입한 재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인정받으려면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이 원산지가 이 재료의 원산지가 영내산입니다. 라고 하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가 생산품 만들 때도 확인서가 필요하고 자가 생산품에 투입되는 원재료 영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서 구분을 해놨지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보다 기억하실 부분은 칠레하고 싱가포르의 FTA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간재를 어떻게 지정하세요? 라고 하는 어떤 디테일한 실무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아마 중간재를 지정하게 되면은 명시적으로 원재료 소유명세서나 아니면은 중간재료로 사용된 재료의 이력관리를 별도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재료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력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취지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중간재는 매입하는 그리고 자가조대라는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특례 기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세안하고 인도협정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